가야 할 것처럼 버릇낼놉시도 가야될 곳입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벌써 일이 시작됐네요 벌써 속관했네요 아래 아 벌써 일을 다 하셨구나 저저도 자전거 있는데 아 예 예 상추그릇도 해왔는데 상추 마늘 끝이 돋자가 보들보들 무리하고 금방입니다 바빠가지고 안 되겠다 일하는데 또 그래도 두 분이 사니까 보기 좋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면 일도 심심하고 이럴텐데 예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물 하나 드십시오 저희들 다니면서 지동교회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물하고 금방 하나 데리고 간다고 어떤 의미입니까? 어동 사십니까? 네 네 네 아 그래요? 이제 2년차 아 2년차 어디 계셨습니까? 그전에는? 그전에는 저는 자영업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미동 하셨어요? 네 그런거죠 고향으로 우리 이 룸의 지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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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있으면 하나 주고 합니다 한 달 있으면 살고를 따고 네 7월 중순이면 죽을 땁니다 혹시 지나가신 일이 있을지 제가 간방 보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 어두운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이 교회도 한번 나가고 하십시오 아이고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쁘게 잘 지어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하우스를 예쁘게 잘 지어놨네요 지동교회에서 왔습니다 예 다시 하나 드세요 야 우리도 요만하게 하나 짓는 게 요게 집사람이 원하는 꿈인데 포도도 심어놨네요 고추도 이거 짱하게 집에 먹을 만큼만 하겠네요 뭐 심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다시 캔벅 하는 거 적게 해도 개인통점이라요 아 그렇구나 집에 드시는 건 충분하겠다 그렇죠 선생님 어디 어두운 계십니까? 어디요? 그럼요 저 때 왜 심사를 세울 수 있어 동 땅이고 일하면 다 토요일 삼아 하시기는 딱 적당한 땅이네 뒤에 것도 맨 거 같을 거 아닙니까? 뒤에 하고 원래 이게 다 논인데 밭이 없어서 요거 요만큼 만들었을 텐데 헉클 돋아가지고 네 물을 초과하단다고 그러면 만들었어요 일도 너무 나이 드셔가 너무 많으면 몸이 지치고 일이 너무 없으면 심심하고 딱 적당한 양 딱 맞는 거 같습니다 이런 놈은 집에 뭐 먹고 자녀들 주고 이렇게 하면 뭐 상추 좀 하도 어린데 필요하시면 좀 해가요 하하하하 남추집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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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밭이구나 아 그렇구나 교회차가 와서 동화 옆밭인 줄 알았어 여기 여기 있거든 네 안 그래도 오토바이도 보이길래 차도 이렇게 해가지고 동화 옆밭이 있었어 동화 옆밭이 차 끌고 이런 놈이 나지 하하하하 그렇구나 여기까지 있구나 지금 한창 속을 때입니까? 네 지금 속아야지 짜깅도 이런 거 이런 걸 다 따낸인가요? 이건 뭐 이건 실제로 썰어 제대로 알아서 썰어 이거는 골드로만인데 황도 황도 요것도 조그만할 때 따내야지 크면 아까 못 다니죠 하하하하 크도 따야 돼 우리도 사택에 포도 조그만할 때 따냈어야 되는데 크니까 아까 못 다니겠더라고 그거는 어떻게 안 보이대? 민희사가 둥으로 한 그릇 죽고 한 그릇 남았어요 그래도 두 분에서 같이 일하면 좀 덜 심심하겠다 일 해달라고 저 오늘 힘썼어 혼자 나는 잘한 아이예요 그럼요 항상 면을 어? 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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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노베갖고 같이 오지 여기 여기도 되겠네 물하고 건빵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일하실 때 사다리 조심하십쇼 안 넘게 들어가지고 사다리 조심하십쇼 좋네요 나는 노예차라서 노예차는 내가 알거든 수고하십쇼 예 사람 손이 난다고 또 갑자기 돌아보다가 넘기셨어 여기 아주 참 좋으네요 이야 이거 이건 사과네요 사과 네비 오늘 여기까지 길을 안내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뭐 발길 닿는대로 갑니다 그냥 발길 닿는대로 그냥 저가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사과는 원래 요리 나올 때부터 왜 빨갛게 나와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지금도 새파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고 오니까 군사님 원래 술남 여인이 생각나네 오빠들이 가수원에 일하러 보내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됐다는 거예요 아빠도 없는데 남편이 보내서 그런가 오빠가 문제구만 이러면 이제 장로님이 참 가지고 옵니까 일로? 그리고 아침에 그냥 이제 밥 먹고 이제 해체하면은 저 문제대가 모여지 이제 어디 갔는지 별로 모릅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아 새는 못 들어오더라도 잘 만들어 나오시네요 새 들어와요 그러면 그래 들어와요 예 수고하십시오 예 쭉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는 물이니까? 이제 덜에 이제 던져하러 간식 하나씩 주고 한다고 아니 고마 가져가 있나요 물하고 시원한 물입니다 물 시원한 금방 그래 애 잡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인정사 집에 방에 있다가 또 이것도 너무 닫아서 야르시고 사세요 해야지 그러니까요 이거 이 일을 할 때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소일 삼아 전전히 하십시오 아들 붙이지 말게 돼서 직접 있는 거로 야르시고 뭐라도 심으세요 하시다가 조금 힘들면 가서 쉬시고 예 예 권사님 수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오늘 로베 가지고 다 하시는 분이다 그럼 빨리 하나 드리고 가야 되겠다 사람이 있으면 다 갑니다 아 저기 밭에 크록스 벗어난 곳들이예요? 로베? 예예예 어디 김천에서 왔습니까? 꿈에서 왔습니까? 예 꿈에서 왔어요 꿈에서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일하러 오신 분 주인은 안 계세요? 주인이 없어요 음 그렇군요 저희들은 요 지동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여기는 양산이고 요 앞에 마을 큰 데 있잖아요 거기가 지동이요 예 수고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동 교회에서 왔어요 지동 교회 지동 교회 물요 물 물 물 물 물하고 금방 예 물은 뭐하고 마시라고 일하는데 마시라고 금방하고 물하고 사탕이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Nexus 자 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Turns 들어가 있는 마차 나는 에서 expos 수고하십시오